2019년 6월 27일 스타트! 고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FOLLOW FOLLOW ME 선교 лин 선교 하.. 안전교육장.. 동절기.. 특별하게 뭐는 없어.. 어? 뭔 소리야? 누구 있어요? 어? 누구 있어요? 누구 있어요? 아닌데..? 누구 있어요? 아니.. 얘들아.. 너희들 너무 집중했어 지금.. 너희들 너무 집중해서 간다니까.. 여기 계십니까? 여기 계십니까? 계세요? 어? 잠깐만.. 누구야? 잠깐만요.. 누구십니까? 잠깐만.. 들어오.. 나 지금 들어온거 감지한거 같아.. 나 들어온거 안거 같아.. 지금.. 나 들어온거 안거 같아.. 있어 있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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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. 아휴.. 제 얘기 들리십니까? 잠시만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누구야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십니까? 누구일까요? 잠시만요 아.. 저 자식이 아니라 저 자식이 많아서 그렇지 아하 방금 뭐야..? 뭐야 저거..? 왜이래? 또치즈니스 감사합니다. 껍질 후후 하.. 장난 그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저씨.. 누구십니까? 아저씨죠? 아저씨죠? 그때로 있어!! 카메라 절대 딴 데 비추지 마!! 낚시들 갈수록 없어!! 절대 딴 데 비추지 마!! 낚시들 갈수록 없어!! 그따위까지 우리가 안 키워!! 어느 데도 없어!! 타고잠에서 끄 forty Eugene 한 번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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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보다 존나 잘 쳐.. 나보다 더 잘 쳐.. 기분 상했어.. 나보다 존나 잘 쳐.. 간만에 관찰 카메라 한번 갈까? 어때? 잠깐만.. 간만에 관찰 카메라 어때?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한번 갈래요? 좀 먹고 싶다.. 아래.. 잠깐만.. 잠시만요 털베이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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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부자까지 태우는데도 부자까지 태우는데도 부자까지 태우는데도 부자까지 태우는데도 그 25-평 이가 부자까지 태우는데도 소름돈 소름돈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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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름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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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깜짝이야.. 저를 피해 다니시는 겁니까? 아니면.. 저를 쫓아내려고 하십니까?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갈 거니까 자.. 말씀들 나눕시다 지금 계신 거 알아요? 지금 계신 거 압니다 계신 거 압니다 제가 꼭 부탁까지 해야 되겠습니까? 저 가면 그만이에요 저는 가면 그만입니다 얘기 들어드릴게요 기운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 이거 숨겼어 이왕 갈대 가더라도 어차피 담배도 하나 피우고 싶으니까 담배도 하나 피울게 매고 꼭 그 시간에 기다리겠습니다 담배하나 피우고 싶으니까 담배하나 피우면서도 기다릴게요 어차피 이왕 가는 거 구독! 좋아요!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구독! 좋아요!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네сы!